아부를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부할 때 너무 좋아. 삶의 기쁨을 느껴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아부를 왜 하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요. 이왕 할 건 찝찝하지 않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부를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아부 잘하는 방법 오늘 세 가지 배워봅니다. 아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부는 윗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아랫사람에게도 하자 이겁니다. 윗사람에게 당연히 아부하죠. 근데 진짜 아부 잘하는 사람은요. 아랫사람한테 동료한테 잘합니다. 아부라는 건 상대방을 좀 기분 좋게 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법법. 이게 저는 아부라고 보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성과가 나고 성과가 잘 되면 팀워크 좋아지고 그 팀워크 좋아지면 시너지가 생겨서 나도 좋아지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이나 동료한테 아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회사는 팀별로 각자 가지고 있는 수익구조가 있고 그 구조 안에서 팀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지원을 가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선뜻 지원에 나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야 김대리 주말에 뭐해? 별로 뭐 별일 없지? 뭐 애도 없잖아 김대리. 이번에 우리 그 워크숍 가는데 사진 찍은 사람이 없어. 아 시간 좀 내줘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뭐 와서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없던 약속도 생길 거예요. 조성원대 과장님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떨까요? 김대리 왜 이번에 주말에 우리 워크숍 있는 거 알지? 야 그 워크숍 진짜 중요하거든.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진 찍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내가 보니까 김대리 사진 잘 찍더라 예술이던데. 자기 블로그 가서 봤잖아. 인스타 뭐 페이스북 야 예술이더라. 어디 사진 배웠어? 거기 작가던데 그 기술 좀 쓰자. 아 물론 아 이거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거 공짜로 부려먹으면 안 되잖아. 아 물론 내가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다는 건 아니고 바쁜데 또 이렇게 주말에 나오는데. 야 얼마 본데? 야 얘기해 내가 얼마 줄까?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떨까요? 아이 뭐 제가 좀 비싸긴 하지만 뭐 굳이 원하신다면 그냥 밥이나 사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러지 않을까요? 아 죄송한데요 제가 좀 바쁘고요. 이렇게 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아부잖아요. 상대방이 들떠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것. 자 상사한테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부하 직원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분위기를 더 원활하게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 이게 아부죠. 아래 사람은 더 할 수 있다. 첫 번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부 법칙. 아부는 모두 거짓말일까요? 아니다. 진심도 있다. 진실일 수 있다. 또는 진실만 하자입니다. 그러면 찝찝할 게 없잖아요. 내 진심이면 되니까. 아부를 충분히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저 사람이 관찰을 했는데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열 가지 모습 중에서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아홉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요. 그래도 들여다보면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상은요. 그래도 잘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도 상대방은 기분 좋아지고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성들은요. 예쁘다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해요. 예쁘다는 말. 물론 이제 본인이 예쁘지도 않은데 예쁘다 그러면 이제 나무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예뻐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예뻐졌는지 예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예쁘다. 예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진심이니까. 예전에 비해서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악세사리가 예쁘다. 그런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 가지 중에서 그래도 예쁜 게 하나는 있어요. 옷을 잘 입는다. 피부톤이 좋다. 하다못해 눈이 맑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도 예쁘지 않다. 하면. 뭐.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귀엽다. 그러면 이러는 거죠. 차장님. 치매 아니세요. 치매. 짜증나. 뭐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치매 말고요. 치명적인 매력이요. 차장님. 너무 귀여워요. 치명적인 매력으로 너무 귀여워요. 그냥 귀엽다고 한 거예요. 단어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치명적인 매력. 치매. 이랬을 때. 왜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일단. 한 가지 발견을 하자. 관찰을 해서. 진짜로. 딱. 느끼는 거. 하나만 얘기하자. 근데 조금 그거를. 조금만 과장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죠. 어. 만약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던. 그냥. 애창곡 하지. 꼭. 그런 분 있죠. 신곡 부르고. 막. 요즘 유행하는 거 부르는데. 음정 안 맞죠. 박자 안 맞죠. 이럴 때도 칭찬할 수 있어요. 노래 잘한다고 칭찬하면 안 되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팀장님. 오늘 선곡. 쭉. 계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곡을 잘 하세요. 야. 신곡. 저도 잘 모르는 신곡을 부르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럼 그분은. 기분이 좋겠죠. 선곡이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노래는 못했지만. 선곡이 좋은 거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어. 저는 돌잔치 가거나. 요즘 돌잔치 잘 안하지만. 예전에 돌잔치 갔을 때. 또는 어린아이를 봤을 때. 뭔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애가 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러는 겁니다. 와. 어쩌면. 이 아이. 눈이 이렇게 맑아요. 초록초록하네. 애 눈은 다 맑아요. 하하하하. 칭찬할 수 있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눈이 맑다는 건데. 그거 갖고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심일 수 있다. 하나는 찾을 수 있다. 입니다. 자. 아부의 기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필수다. 아부는 선택이다. 뭐.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만 한다.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한다.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필수로. 늘 하는 거다. 하하하하. 다 하는 거다. 다만. 그게 거짓이 아닐 경우에. 인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 했다가. 오늘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누군가에게. 뭔가 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하게 그냥 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늘 해야 된다. 저는. 아내한테. 압을 되게 잘하는데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늘 합니다. 아침 눈뜨부터. 어. 잘 때까지. 늘 아부를 해요. 몸에 뱉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내가 되게 저를 편하게 해줍니다. 저는 그만큼. 립서비스를 하고. 다 이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는 것만큼. 받거든요. 제가. 아부를 잘하니까. 아내도 저한테. 아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래야 되느냐. 어. 결국은. 아부를 하면.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그겁니다. 칭찬은. 최종 수혜자는 상대방이 돼요.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상대방이니까. 그건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데. 아부는요. 특별히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 이분에게 아부에서. 이분에게 어떤 그 보답을 받거나. 아니면 시너지가 있어서 우리 팀이 잘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뭔가 목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수혜자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옵니다. 그게 아부예요. 어. 그러니까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최종 수혜자가 내가 돼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부의 법칙. 아부의 기술.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윗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아랫사람에게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아부는 거짓말 아니다. 진심으로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아부는 선택 아니다. 필수다. 우리가 조직 안에서 누구와도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거. 흥분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래서 나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아부잖아요. 자. 아부의 기술을.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세 가지 법칙을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더 많은 성공의 법칙에 키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부.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하느냐.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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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